8점이 글립 안 되잖아. 알겠어 알겠어. 근데 안 걸릴 수가 없는데. 목을 눌러 이렇게. 머리를 써야 돼 뭐든지. 이 살 아프잖아. 뒷목은 여기 잘 빠지잖아. 뒤로 가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나쁘지. 어? 오 된다 된다. 들어갔을 때 들어. 이거에 왜 기뻐하고 있잖아. 자 샤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방을 가가지고 주방 환경을 보고. 또 우리 지금 민호가 드라마 스케줄을 지금 바로 가야 돼요. 아 일단 시간 일건상 조금이라도 우리가 먹는 걸 좀 이렇게.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한 번 조금씩 나눠 먹어야 돼. 그실로 한번 가보자. 빨리 먹기 좋네. 대박이다. 자. 그럼 이제 민호가 스케줄 가야 되니까 민호가 먼저 봐봐. 이게 우렁인데 우렁 초무침이라고 해야 되나. 초무침 맞아. 우렁 당근이랑. 이거 좋아하나? 1등이다. 아 한식 좋아하니까 뭐 당연히 좋아하겠네 이런 거는. 와. 입맛 싹 그냥. 고추장 무침을 했어. 초고추장 무침. 이제 익먹으니까 입맛 싹 돌아오지. 와 대박. 지금 얘네들 배고프돼. 그니까. 맞아요. 드라마도 촬영하러 가려면은. 그리고 차라리 차라리 인상적이었던 걸 먹게 하죠. 이러면 빨리 먹여. 근데 이. 이거 뭐죠? 우렁? 우렁 우렁 우렁. 맛이 되게 특이해요. 그렇지. 소무침. 약간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입맛을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살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많네요. 감자탕도 있고요. 여기 태민님도 줘. 태민이 젓가락도 지금. 콕 긁고 있었어. 왜냐하면 민호가 이제 가야 되니까. 태민이는 바로 까보지 이거로. 바로 까보지. 이거는 이제 우리 김치다. 이래가지고. 얘네 지금 배고파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우와. 밥을 넣었어. 그렇지. 밥까지 넣었어.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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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좀 있어. 맛있어. 그렇지. 태민아. 고기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약간. 약간 채소. 장난 아닌데. 어때요? 진짜 부드럽고. 응. 맛있다. 향이 막. 올라와? 맛있어. 이거 진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야 이거 강호동 입에 들어갈 사이즈인데. 얼굴이 두 배가 됐어. 이렇게 올라가니까. 고기도 돼지고기인데. 한 남자 같은 거지. 돼지고기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퍽퍽할 수 있는데. 완전 부드러워요. 완전 부드럽다니까. 부드럽죠. 두꺼운데 진짜 부드러워요. 종인이 고기 먹었어? 종인이 고기 안 먹었어? 종인이 고기 안 먹었어. 그냥 밥 줘 엄마. 머리 먹었어. 하하하하. 근데 이게. 약간 밥을. 싸기가 힘들어 이게. 이게 아무나 싼 수 있는 다. 아무래도. 진짜 살아. 힘들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먹을 거야 일단 밥은.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만 해도 계속 이렇게 한번 보고 estou tom away. 아 이게 맛보고 있는 시간 맞죠? 되게 맛있다 되게 편가워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치킨 먹어야지 야채랑 먹어봐 야채랑 그냥 한 입 먹으면 돼 새우랑 이거 완전히 맛있다 이거 완전 맛있지 이거 먹어봐 대박이다 이거 이게 1등 했어 우리 이거 장사해야겠어요 진짜로 내가 먼저 팔거야 이거 밥 파와라 거기서 여기에서 끝날 거 같아 딱 이 스타일이야 기범이가 이런 거 좋아해요 매운 닭발 손수가 들어간다 불닭 여기에 땐다탕 먹으면 안 돼 여기에 땐다탕 먹으면 안 돼 강사는 원래 땐다 이 강사는 기가 막힌 거야 아까부터 이게 먹듯이 불태가 안 들어가고 퓨전이시네요 오늘의 주제한 퓨전이야 아 그래요? 야 고기랑 먹어봐 감자탕 고기 왜? 광복음악을 됐어? 야 이것도 표정이 그러니까 아 아 한 가지를 좋아하시지 않았나 봐 아니 이게 저도 감자탕 좋아하거든요 해장국으로 좋아하는데 들깨만 빠지고 해장국 그 시원한 맛에 약간 성향의 그 신선함이 섞여있어요 진짜 호동이 형 호동이 형 멘트를 하세요 그래도 김정만의 김정만의 리액션 맛도 하고 아 아 아 지금 김정만씨 좋아하겠다 샤이니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저 이 두 개 대박인 것 같아요 무슨 타인 옷일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래 갖고 와서 좀 풀어줄게요 뭐야 한번 해봐 예